정부가 기존의 전력거래 방식을 대폭 손질합니다. 현재 하루 전 1시간 단위로 매겨지던 전력가격이 실시간으로 개선이 됩니다. 예비 전력도 사고팔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하반기 제주의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거래는 별도의 계약시장 없이 모두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집니다. 다음 날 전력 수요와 공급량을 미리 예측하고 1시간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많은 제주의 경우 날씨 등 여러 변수로 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전력 수요에 맞게 가격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전력 실시간 계약시장을 제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면 15분 단위로 거래 시장이 열려 전력 수급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발전소를 중심으로 예비 전력 거래가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발생 용량에 따라 남는 전력 일부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제주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또 정부는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전력 가격을 입찰하고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 입찰제 방식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격 입찰제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해져 자율성 보장과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에 또 대응하는 시장 가격을 통해서 또 수요 조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장이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먼저 2년 앞서서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재논의가 시작되면서 제주에서 전력시장 다원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